자! 이번 경기는 치마즈 카타나 카타모토 최강의 병사대 중국의 방패병 세 부대 갑니다 아 그래요? 시마즈군이 지나간 자리에는 검과 머리가 모두 반쪽 난 시체들이 즐비했다고 한다 야 이것도 이기면은 시마즈의 보병은 쇼곤 역사상 최고의 보병이야 야 너무 사귄데 야들 아니 너무 세잖아? 사기야 이거 가자 아니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 이건 방패병 자 슈곤 돌타워 최초로 방패병 등장 슈라우 잠수! 알겠습니다 야 이번엔 이기겠지 사무라이는 방패를 모르지 않나? 방패하고 싸우는건 처음일텐데 근데 방패병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다 1,200명이야 야들은 120명인데 1,200명 10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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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밴데 어 킹콩 대 용입니다 킹콩 킹콩 vs 용 방패때문에 이거 상제도 안될 것 같은데 수화 너무 많아 과연 과연 킹콩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? 과연 킹콩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? 방패를 두공을 내시고 그것도 못하오 알겠습니다 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자이 준비 반자이 반자이 치고라! 우와아 설마 10배 병력을 막아내나? 혼자서? 하긴 뭐 차호각사는 야시가루 2,100명하고도 쏘았다 왜 와 방패가 소용이 없어 어 아 예 중간으로 가야지 견제가 돼요 근데 진짜 잘 싸운다 와아 이건 말도 안 돼 심지어 적을 썰어버리고 있는데 암살 야 갇혔어 근데 잘 싸워 이치구들 뭐지? 포위댄는데도 혼자 잘 싸워 키 뭐 오 쿢 오! 피했어! こん 야 あ so 굴러서 피하네 오 방패를 밀었다 야 근데 웃긴게 아니잖아요 120명 잡으려고 있잖아요 1200명이 왔다는거야 120명 잡으려고 1200명이 왔다는거야 야야 진짜 열사오네 으아아아 오 죽었어 야잠마 거기가 맞은거같은데 오오오 거기 맞았어 어 쏘리 쏘리 내가 못볼걸 봤다 오호호우 밀었어 야 포위드엔디도 진짜 잘싸운다 진짜 정의다운데 도대체 몇명을 잡는거야 포위드했거든요 그냥 같이 찌르면 안되나 이건 솔직히 무조건 질전쟁이었다 이길수가 없는판이었어 패배 이건 솔직히 이길수가 없었어 그니까 방패때때문에 방어력이 높아갖고 잘 안죽어 그리고 이제 자들이 또 정규병이라서 사기도 머리에 이거 뭐냐 세뇌격도 잘되있어요 잘 죽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몇명을 잡은거야? 와아 이번에는 어 중국 방패병에 성립 어 115명 죽었고 600명 잡았어 한명당 6명 잡았는데 와아 니 해병대 사무라이 그건 아닌데 오케이 됐다 ㅎㅎ 오케이 알겠는데